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정부와 한수원, 영덕군의 신규 원전 찬반 주민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. 조계종 환경위는 어제 선명해서 영덕 주민 중 32.5%가 투표에 동참해 91.7%가 영덕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환경위는 전 세계가 탈핵을 추구하는 시점에서 정부나 지자체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. 정부와 한수원은 투표율이 영덕 주민의 3분의 1에 미달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